읽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이동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동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간혹 얼굴 또는 몸에 크고 작은 하얀 점들이 피어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치 하얀 물감을 칠해놓은 듯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이 피부 질환의 이름은 바로 백반증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최근 이 백반증을 앓는 환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오늘의 주제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전염이 되는 그런 질환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주변의 불편한 시선들 때문에 심리적,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백반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반증.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백반증은 후천적으로 멜라닌 세포가 손실되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백색반들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정상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공작 역할을 하는 피부 세포인데요. 여기서 생성된 멜라닌 색소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피부를 구성하는 각질 세포로 전달되어 피부의 색깔을 뜨게 합니다. 그러나 백반증에 걸린 피부에서는 멜라닌 세포가 소실, 즉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각질 세포 내에 멜라닌 색소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피부가 하얗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파베 황제 마이클 잭슨 역시 백반증을 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발병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백반증은 전 세계적으로 약 0.5에서 2%의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도 약 30만 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백반증 환자는 지난 9년간 4만 9,561명에서 6만 2,933명으로 약 25%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백반증 환자 수와 비교하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수치의 유병률인데요.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거죠? 몇 세에 주로 발병이 될까요? 발병 연령은 영하부터 노년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세대별 통계에 따르면 50대와 40대 환자가 각각 20.2% 그리고 16.4%로 가장 많았고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20에서 30대의 비율도 2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백반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정확한 원인은 사실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다만 높은 가족력을 볼 때 유전적인 요인은 의심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관련 있는 유전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예상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나 외상이나 햇볕에 의한 화상 등이 백반증의 악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원인은 어느 한 가지가 백반증을 일으킨다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백반증을 발생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이 좀 의심된다 하셨는데 그럼 백반증은 유전병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오인하시기 쉬우신데요. 일반적인 유전질환과 달리 백반증은 특정 유전자가 있을 확률이 약간 높다는 정도일 뿐이지 백반증과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백반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몸에 생긴 상처 이게 백반증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백반증은 쾌분한 현상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쾌분한 현상은 피부에 자극이나 상처가 있을 때 그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백반증은 쾌분한 현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꼭 이 상처가 큰 상처만은 아니고요. 굉장히 사소한 자극, 가령 허리 부위에 벨트 자극이나 팔꿈치가 테이블에 계속 닿을 때 옷이나 신발 등에 눌리거나 쓸리는 자극, 심지어 세안이나 면도하는 자극에도 백반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처는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한간에는 미백 화장품이 백반증을 유발한다 이런 속설도 좀 돌고 있거든요.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예전에 일본의 한 미백 화장품이 백반증을 유발해서 환수 및 소송을 당한 그런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미백 화장품의 성분은 로도데놀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의 경우 강력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 멜라닌 세포의 파괴까지 일으켜서 백반증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미백 화장품도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시키거나 그 전달을 방해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백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모두가 백반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백반증 과거력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가족력과 같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백반증 피부에 하얀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백반증의 증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반증은 피부의 다양한 크기에 원형 내지는 불규칙한 모양의 흰색 반점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자각 증상은 없고 경계는 명확하고 경계부를 따라서 간혹 과다 색소 침착을 띄거나 때로는 홍반성 경계를 보이면서 가려움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백반증이 발생된 부위에는 모발에 멜라닌 세포까지 파괴되어 털도 탈색이 되는 백목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백반증은 피부 어디에나 올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쾌분한 현상이 있어서 손이나 발, 무릎, 팔꿈치 등 뼈가 돌출된 부위나 눈코 입주위, 정강이, 겨드랑이 등에도 호발하고 점막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신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백반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서 좀 간별해야 하는 피부 질환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소아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흰색 점인 탈색 모반이 있고요. 흰색 점. 마른 버짐이라고 불리는 백색 잔비닐증과 같은 것도 있고요. 사춘기 이후 청년기에는 몸부위에 망상 형태로 발생하는 진행성 반상 저색소반이라는 질병도 있습니다. 중장년층 이상의 성인의 팔다리에 잘 발생하는 특발성 물방울 모양 멜라닌 저하증이라고 불리는 피부 질환의 백반증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곰팡이 감염에 의한 어류러기나 다양한 피부 질환 후에 발생하는 염증 후 색소 저하 등을 간별해야 되고 손목 같은 곳에 관절 주사를 맞고 피부 위쪽과 함께 탈색이 동반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피부의 흰색 반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겼다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본 비슷한 질환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흰색 반점이 나타난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백반증 종류도 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백반증은 기본적으로 분절령과 비분절령으로 나뉩니다. 분절령 백반증의 경우 신체의 한 분절에 따라서 백반증이 나타나는 유형인데 이 경우 주로 어린 나이에 많이 발생하고 1, 2년 이내에 병변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경과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상처부에 백반증이 발생하는 쾌분의 현상이나 가족력이 적게 나타나게 되고 자가 면역 질환도 적게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 부위에 종종 잘 발생하고 눈썹과 같은 모발의 탈색, 즉 백모가 잘 동반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비분절령 백반증의 경우 분절령이 아닌 모든 형태의 백반증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신체 일부분에만 나타나는 국소형이 있고 얼굴과 손에 주로 발생하는 말단 안면영이나 몸 어디 부위에나 발생하는 보통형이 있습니다. 국소형은 작은 크기의 탈색을 보이는 경우로 이후에 분절령이나 보통형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단 안면영은 말씀드렸듯이 얼굴과 손에 주로 발생하는데 얼굴에 발생한 병변은 치료 효과가 좋으나 손에 발생한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비분절령 백반증의 경우 갑상선 질환 등의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을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경과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수년에 걸쳐서 점차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확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치료를 했을 때 호전을 보이다가 갑자기 악화 또는 재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백반증의 유형과 특성까지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백반증에 걸리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염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거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실제 백반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백반증은 유전적인 요인이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도 않고 기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주로 미용적인 결함을 주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기 좀 불편한 거네요. 대신 다만 드물게 눈에 홍채 이상이나 막막에 색소 이상을 동반되기도 하고 갑상선 질환이나 원형탈모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백반증은 아토피나 건선에 비해서는 물론 환자 수가 적지만 국민의 1%, 약 30만 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의료기관에 찾아서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백반증 환자는 우리나라에 약 3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료보험 통계에서는 실제 치료받는 환자가 약 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5명 중 1명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 백반증이 잘 낫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옷을 입었을 때 가려지는 부위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백반증은 치료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질환이긴 해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고 가능하면 증상이 많이 퍼지지 않았을 때 치료하시는 것이 당연히 치료 성과가 더 좋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은 이동준 원장님과 함께 백반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원인과 증상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치료법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는데요. 백반증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다. 그럼 진단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대개는 육안적인 관찰과 함께 우두등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우두등 검사는 320에서 40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암실에서 비춰보았을 때 보이는 양상으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우두등을 백반증 병변에 주춰보면 주변 피부는 검게 보이는 데 반해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어 백반증 병변은 흰색 형광을 띄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두등 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 멜라닌 색소와 멜라닌 세포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진단을 받았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백반증의 치료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며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 방법은 있으니까요. 하나씩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법 알려주세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약물 치료와 광선 치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치료가 더 효과가 좋은 것을 알려져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흔히 쓰이는 것이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와 타크로리무스, 피메크로리무스라고 불리는 국소 면역 조절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의 경우 강도가 높은 연고가 백반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장기간 사용하실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병변의 위치나 치료 기간,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처방에 맞춰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번져나가는 활동성 백반증의 경우에는 전신 스테로이드 요법을 사용해서 백반증의 진행을 멈추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신 스테로이드제의 대안으로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전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였을 때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약물 치료와 함께 광선 치료도 좀 병행한다 하셨는데 광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광선 치료는 먼저 311에서 313나노미터의 파장을 이용하는 좁은 띠 자외선 비광선 치료와 308나노미터의 파장을 이용하는 엑시멀 레이저 치료를 많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광선 치료의 경우 넓은 부위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신형 백반증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엑시멀 레이저 치료는 정상 피부에 불필요한 자외선 노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국소형 백반증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두 치료는 연령의 제한이 없어서 소화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으며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치료를 다 진행을 해봤는데도 1년 이상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은 백반증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술적인 치료로는 병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미세 펀치 이식술이나 흡입물질 이식술, 비배양 표피세포 이식술 등이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백반증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 피부에서 피부의 일부 또는 표피를 채취해서 백반증 부위에 멜라닌 세포를 이식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 미세 펀치 이식술과 흡입물질 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백반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백반증은 난치성 질환이므로 불치병이다. 그저 잘 안 낫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막 재발하는 것도 같고 그럼 불치병으로 봐야 할까요? 제 답은 X입니다. 백반증은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수개월 이상의 긴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실제로도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위에 따라서 손이나 발에 발생한 백반증의 경우에는 얼굴에 비해서 치료 반응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치료가 완전히 불가능한 질병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증가했기 때문에 특히 병이 진행되는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재가 백반증에도 개발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치병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면 나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백반증은 점점 번질 수 있는 피부 질환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막 번지는 건가요? 네, 제 답은 O입니다. 백반증은 신체 작은 부위에만 국한되기도 하지만 병변이 점차 커지고 신체의 다른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반증이 번지는 활동성인 경우에는 전신광선요법이나 전신스테로이드요법 등을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백반증의 진행을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백반증은 아무래도 치료도 어렵고 재발율도 높다 보니까 평소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좀 평소 잘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모두가 똑같은 악화윤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본인의 위험인자를 찾아서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는데요. 외상이나 사선 마찰 등에 의해서 백반증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병변 부위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외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예를 들어 꽉 끼는 옷이나 신발, 시계 같은 것들, 진동이 심한 안막이나 면도기와 같은 그런 자극 등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일광화상의 위험 및 광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자 및 긴 의복을 사용하면서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약화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긍정적인 사고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호자 및 의료인들도 환자가 받는 정신적인 압박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백반증은 초기에 잘 치료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까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적다고 합니다. 백반증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이야기 데일리건강 여기까지고요. 이동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rb을 계jun